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코스피가 2600선이 무너지고 또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신석화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내내 일단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9시 반에 CPI 미국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전월 8.3%가 나왔고 이번 컨셉도 일단 8.3%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월은 유가나 중고차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괜찮았지만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속에 나오게 되면서 지난달에는 컨셉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인데요. 오늘 일본 CPI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는 국물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는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성이 좀 수급이 많이 붙는 모습인데요. 사실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러한 이슈로 통해가지고 좀 테마성 물량들이 많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매크로적인 면에서도 계속 주시되고 있는 게 결국 유가이거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120달러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고점이 대략 한 126달러인데 이런저런 뉴스에서도 결국에는 150달러에 대한 전망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추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더 투심이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밤에 나올 5월 CPI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유가의 흐림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투자천리가 악화된 장인데 오늘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사실 자꾸 매크로적인 이슈가 매달마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오늘 CPI 발표가 있겠지만 또 다음 주에 또 FOMC에 대한 이슈가 또 같이 연달아 지금 매달마다 반복되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OCPP 이상은 예정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색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같이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오후장에 매수한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발언 자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더 악화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BTS가 앨범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지난 한 주간 엔터즈에 대한 흐름이 좋았던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오늘 오후에 BTS를 통해서 만약에 엔터즈가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엔터즈에 대한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도 테마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가 일정에 따라서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전기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테마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USA도 곧 개체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바이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쪽으로 속이 쏠릴 수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